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7일차 훈련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어떤 한 분이 댓글에다가 영알못 아저씨보다 나이도 많은 것 같은데 따라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구독자 없다고 중간에 그만두는 거 아니냐고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구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올리는 목적이 처음부터 구독자 바라고 한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구독자 분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늘어나 주시고 또 보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글도 남겨주시고 하셔서 더 의욕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영어를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만둘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죽지 않는 한. 그리고 만약에 영어를 완전히 정복하더라도 제가 영어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겪었던 시행착오라던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안되더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훈련할 문장 무자막으로 8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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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오늘 훈련할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두 문장인데요. 오늘 문장 보시면은 but this was not the case. in fact, lunette's life had become so hectic. 자 이런 문장인데 먼저 해석부터 해보면 but 그러나 this was not the case. 이것은 was not 아니었다. the case 그 경우가. in fact, 사실은 lunette's life, lunette의 삶은 had become 되어졌다. so hectic. 매우 바쁘게. 자 이런 뜻이었구요. 발성 강제 리듬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but but this this was was not not the the case case in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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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t life had become saw hectic 한 번씩 해보면 but this was not the case in fact the net life had become so hectic 조금 빨리 해보면 but this was not the case but this was not the case 문장을 완성해보면 but this was not the case but this was not the case 자 그 다음 문장 in fact the next life had become so hectic in fact the next life had become so hectic 문장을 완성하면 in fact the next life had become so hectic in fact the next life had become so hectic 자 오늘 문장도 리듬 한번 보시면 뭐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첫 번째 문장에 this was 이 부분이 this was 이렇게 한 호흡으로 가죠 this was this was but this was not the case but this was not the case yes 자 문장에 제가 그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이고 파란색 this was 같은 부분은 작고 약하게 빨리 지나가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 단어에 강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뭐 오늘 문장 같은 경우 두 번째 문장 보시면 fact 있죠 fact 첫 번째 강세가 있죠 fact like 보시면 life life 마지막 문장 단어 보시면 he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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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단어를 강세를 할 때 발성을 숨을 팍팍 내뱉으면서 저희들이 독침 쏠 때 바람을 후 후 이렇게 불죠 그런 식으로 발성을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보면 목소리가 변합니다 제가 그걸 느끼는데 목소리가 땅땅해지고 변하는 걸 느껴요 발성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발성 강세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문장마다 들어 있는 리듬 요런 훈련이 어느 정도만 되면 아무리 긴 문장이 나와도 금방 말하기가 가능해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3단계까지 해봤고 제가 16일 차부터 4단계 쉐도잉 훈련용 영상을 50회 듣고 말하기를 반복하는 제가 예전에 쉐도잉 할 때 해보니까 자꾸 재생 버튼 눌렀다가 멈춤 버튼 눌렀다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훈련용으로 따로 한번 만든 거를 16회 차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50회인데 한번 듣고 말하기 이게 50회인데 50회가 아니고 100회 200회 잘 안되시는 문장은 수백 번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 문장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줄줄줄줄 나올 정도가 돼야지 완전한 내 문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하고 쉐도잉 훈련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져와 이는 이는 리니티가 이는 리니티의 모습도 이는 리니티의 모습을 이는 리니티가 이는 리니티의 모습을 게임을 이는 리니티가 하지만 안 된 오일 수였습니다. 사실은 삶의 진술이 너무 헴 competent 그래서 안 된 오일 수 있습니다. 삶의 진술이 너무 헴택